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유리칼 앱도 안돼쓰 또라이미야 앱 안돼 아 이 카드 잘 못썼다 어 쏘세요 쓸 아 이거 수비했었어야인데 유령 들고 가면 슬라임 크러쉬 한 번 넘기고 그렇게도 안되겠지 비관적 돌진 독독독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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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에서 똥 디펙트 과연 누가 그나마 나은지 선택은? 선택은? 아이온 흑새를 제가 이김 달 놀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면 괜찮게 잡았네. 팅샤. 아이고, LA 전문가 김박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스멜태라필 어어스에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전광스워프와 플라잉 리킥 맹독 맹독 많이 나오네 카드를 넣긴 넣어야겠는데 돈 안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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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아 아 아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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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유리카리 해내나요? 유리카리 이걸 유리카리 사일런트가 사일런트로 도라인 퍼펙트를 한다 작업도그 팅샤 부패 저거 뭐냐 진짜 부패 안사일런트요 저쪽에 가면 많이 있지 뭐지? 작업도그 나오니까? 작업도그 너무 구린 것 같아 20승전에서 특히 참옷 있던 겁니다 겨울옷 털갈이 그렇네 예측일이네 한장 벌이니까 왓처는 예측삼주는데 룬괴라미드 팀샤 제거나 쭉 하자 아 제발 제거야된다고 팀샤 제거야된다고 애들이 제거야된다고 털어내 influential 털어내된다고 털어내된다고 그 과연 내장 해체 곱창 작돌아서 곱창각차를 받은 룬프레츠 똥공격 아니 미친 아이 괸전 꺼져 아 이런 이게 맥고루미가 나오네 돌진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잘 모르겠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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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한 타격 내 꼬로미 콘이랑 상성이 좋다 강화하고 엘리트 복과 차라리 확실하게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지거나 죽거나 강해지는 중 누구 때리지? 강해지는 중 강해지는 중 안 되고... 4 24 28 빨간 것에 삽놓은 게 낫겠지 이제 스크롤 아니 돌신 이거 뱃밑에 거의 나쁜건데 아싸 비행기 삼돌림 핫초운동 하고 나면 그릇. 예비. 아 예비 줄거면 플러스로 주지. 고게 필요하겠지. 흠? 하. 하. 괜찮 어떡하냐. 아 뭐 괜찮이야. 불편. 흠. 포션 믿고 강화 누를까. 힘들긴 하겠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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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일격 돌진 강화했으면 돌진 복수하는 것도 좋았을텐데. 템프 올리자. 도깨스 설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설치료. 태양계 모형 나왔으면 최대 체력 10 올리는 건데. 반사신경우 전략과 이런거 노려보이는게 낫겠죠. 공중재비도 없네. 서맥투성이 지울걸 그랬네. 똥숭. 똥숭. 똥숭 너무 그린데. 아무리 목말라도 똥숭 먹는거 아니야. 공중재비 안 나오나. 포션 하나 사갈까. 모체력인데. 도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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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트 카드 편차가 좀 크지 않나요. 도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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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오오오. 도깨스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지금은 총매도 괜찮긴 하겠네... 심장전 딜 모자랄 거 생각하면... 아 귀집비가 없네... 아니... 아니 이거 강화 못하면 쓰지도 못하고... 구려... 아 잠깐... 쓰긴 써야지... 이러면 이제 총매빌 나온다... 첨탑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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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숨으세요. 어? 심장마름세. 귀집비나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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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경기까지 했는데 규체비 안나오는거 안되는데 누군가와든 아씨 야 뭐 규체비를 안주냐 아니 뭐 층을 내가 몇개를 돌았는데 이게 그 일반카드 규체비 하나 못 먹어가지고 총매냐 형상이냐 총매 아드색인데 귀체비는 안개도 없네 거의 두꺼야 꼬메 약 2 약 3 약 2 약 1 약 1 약 2 약 1 약 1 약 1 약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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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피라서 달팽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달팽이 코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촉촉해져군. 슝슝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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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상 형 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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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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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늑숙한 지력이 저거 어떡하냐 전혀 늑숙하지 않은데 탈턴이기 때문에 깼다 이미 깼다 아 근데 딜 좀 더 넣어야 되긴 하네 여기가 있어 예 요다 심장 호동생 위드 트릭 사이가 사일런트가 세 디펙트가 약해